문턴입니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만났을 때 바로 다이아몬레스 몽추보다 이번 시각 훨씬 더 멋진 영화가 존재 안한다고 싶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좋습니다. 네, 굉장히 까맣는 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Can you weave your hands to your fans? All the places? 자, 갑니다! 레오 페리트! 레오 페리트! 레오 페리트! 레오 페리트! 레오 페리트! 좋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다보니 감남스탄을 좀 아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아, 이 노래는 이 댄스인데 이 댄스 스태프는 댄스 스태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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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스태프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한 번 anyton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이가 훨씬 낫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믿으신 남자. 우리 로봇다운 주니어씨 다시 한 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둘, 셋, 넷! 우리 로봇다운 주니어씨 다시 한 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